이런 분위기인지는 몰랐어요. 독전적으로 골랐어요, 노래를. 뭔데, 뭐 골라요? 나홀! 나홀! 이걸 왜 골랐어? 웃기려고 골랐는데 이런 분위기인지는 몰랐어요. 지금까지 나온 가수분들이 이 노래는 다들 가수들? 퀴즈음 어떻게 치면 돼? 저희는 이런 게 없어서 다른 분들은 가수들 좋아요, 좋아요. 1조 얼마? 1조 얼마? 1조 얼마? 1조 얼마? 1조 얼마. 진지하게 들은 거야. 원킷? 원킷? 원킷으로 해야지. 원킷으로. 아니, 그런데 개코가 씨가 노래를 잘해요. 아, 잘하지. 잘했어. 바람 불어와 좋다. 잘하고 있어. 깨끗해, 깨끗해. 깨끗해, 깨끗해. 너무 잘해. 나간다, 저희가. 처음 시도되는 거예요, 이거? 잘했어. 나 귀를 기울여본다. 내 안에 숨 쉬는 야, 단독 쫌 빼, 쫌 빼. 네, 단독 좀. 내 안에 숨 쉬는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쳐 지날 땐 그곳을 바라보리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좋아, 좋아, 좋아. 그 영원한 그 영원한 그 영원한 손들은 멈추면 안 돼. 소리를 내, 소리를. 소리를 계속 내. 멈추면 멈추면 안 돼. 소리를 내.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넌 그러면 그 영원한 그 영원한 그 영원한 그 영원한 그 영원한 그 영원한 여행 이라고 맞아, 다. 난 안 했어. 망했어. 내 랑. 내 랑. 고객님 이거 몰랐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덮어 달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또 몰라요. 막 소리 질렀기 때문에. 뭐랍니다. 이게 노래만 하면 전략 작전일 수도 있어. 노래가. 소리 질렀기 때문에. 가스에 실려주셨네요. 아, 소리가 되네요. 야, 이거 마약이 아니, 부산 타자. 야, 이거 마약이 아니, 부산 타자. 야, 이거 마약이 아니, 부산 타자. 야, 니가 있어. 니가 있어. 니가 있어, 니가 있어. 니가 있어. 니가 있어. 니가 있어. 니가 있어. 노래방은 이거예요. 봐, 이ищ어. 자, 지금! 그게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점수 포인트를 따서 그런 거예요. 일단 가사가 전체가 아니고, 여기에 점수가 들어가는데 그걸 따는 거예요. 야, 우리도 지금 이 코너라프가 좋아했는데, 이거 망했다 했는데. 아니, 좋아했으니까 너무 험하게 해요. 이게 노력이 뭐가 필요 있어요? 노래를 기계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창법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뭔가 자유로운 영혼, 그런 것들이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음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넘기든지. 그게니까.